나 지은이 죽은 거 극복 못해. 그냥 적응해 나가는 거지. 평생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설리아 씨가 뭐 좀 찾고 있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. 뭐 괜찮으니까 빨리 찾아서 보여주세요. 뭐 보안상에 문제 있으면 그만하겠습니다. 그렇게 할까요? 나와. 저런 곳에 네가 찾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. 네가 이렇게 캐고 다니면 찾는 것도 못 찾는다고. 내가 조용히 알아볼 테니까. 들어가 빨리. 너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. 빨리 돈 벌어서 나한테 돈 갚아야지. 나 도와주긴 할 거예요? 그래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도와준다고. 이유가 뭔데요? 공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. 부탁할 땐 언제고. 네가 간절하게 부탁했잖아. 진심이에요? 아니요. 사실 나도 알고 싶어. 당신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. 그래야 눈 감고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. 들어가. 저 믿을게요. 도와준다는 말. 빨리 안 태우고 뭐해! 네 뭐 빨리 타세요.